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먹었고 하나는 안 왔네 하나는 안 왔네 두 분 1렙 되면 바로 가도록 하죠 셀은 어디있어 오케이 다들 D로 오세요 D D 근처 D 근처 다들 D로 오세요 준비되면 갈게요 자 다들 됐죠 자 갑시다 고우 자 쿨다운 드링크 챙기러 가세요 쿨다운 드링크 쿨다운 드링크 먹고 두세 명 되면 바로 가도록 하죠 쿨쿨쿨 쿨쿨쿨 거기에 있는 거 드시고 난 여기 있는 거 먹을게요 아이고 여기 내가 먹을게요 오케이 난 준비됐어 자 준비되지면 따봉 준비되면 따봉 오케이 갑시다 가운데로 뒤로 뒤로 모여 뒤로 오케이 갑시다 고! 컷 한 분도 안 걸렸네 이 분이 이 분이... 와 이것이 바로 베지터의 마음인가? 3분 베지터의 그 마음 음